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바지에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수청소업체 대표가 원룸 청소비 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친구에게 4개월 동안 원룸을 빌려줬더니 쓰레기집을 만들었다며 청소를 부탁한 건데 현재 의뢰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구독자 100만을 넘는 한 유튜버가 호들갑 떨고 있네 진짜 아이고 하면서 조롱을 했더랬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돈줄을 차단당했습니다. 남들 아픈데 들쳐내고 조롱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1년에 10수억 원씩 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나락으로 가버렸군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초딩딸 문자현 엄마는 사반할 땐 아무것도 못 보게 해서 짱나 하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도 웃겨서 찍어봤어요 하신 김수진님. 어제 저녁 6시 반 경남 밀양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 봐요 하신 한점숙님. 내일 남편 김득규의 59번째 생일입니다. 백내장 수술 앞두고 있는데 밝은 눈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하신 유복수님. 대구 달서 월암동입니다. 시민들 다 앉는 벤치 위에 왜 발을 올릴까요? 너 발 내려 하신 홍윤경님. LA사입니다. 우리 사이 김윤식 내일 생일이에요. 멀리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장모 유영아님. 조경상님, 김이주님, 문경수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와서 사반 뉴스에. 대한민국과 전세계 통포 가정리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전거의 진심입니다.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한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죠. 그런데 주차된 자전거 옆을 천천히 지나면서 찍 스케닝을 하는데 하지만 그대로 쌩 지나가요. 이번에는 다른 길로 딱 들어섰는데 잘 가다가 말고 휙 급변침을 하시더니 담장에 세워져 있던 남의 자전거에 가서 만지작, 만지작 하더니 철컥! 어? 저거 어떻게 열었어? 자, 묶여있던 자물쇠를 풀어내고 자, 타고 온 자전거는 옆에다가 고이 세워두고 설마 저걸 놓고 가나요? 어? 자, 자유의 몸이 된 남의 자전거를 끌고 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자, 자기 자전거에 올라타더니 훔친 자전거를 어? 야야야야야야야 어이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묘기 부리듯 운전해서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팀장님, 경찰이 말이죠. 저 노인의 집에 갔더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날 노원역 인근 부근에서 벌어진 자동거 절도사건 내용인데요. 노원구청 관제센터가 CCTV로 역 주변을 화상순찰을 하고 있는데 화상순찰은 뭐냐면 CCTV를 상하좌우로 돌려보는 겁니다. 순찰하던 중에 80대 남성이 노원역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 4대를 훔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남성 직원에 출동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가 15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공개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이 남성은 수년 전부터 자전거를 훔쳐서 활값을 팔았다고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은 8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란다원 측을 고지하고요. 체포를 한 다음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회수를 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야 되니까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자전거를 분실한 분은 경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80대 노인이 15대 자전거를 훔쳤다. 저 양반이 50대 40대 때는 어땠을까요? 100대 훔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쌓였으면 수백 대를 훔쳤을 가능성 상습 범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아니 우리 집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 잃어버렸거든요. 저도요. 저런 양반들이 젊은 소식적에 훔쳐갔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두 대씩 세 대씩 훔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사고 치더니 남을 나라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중주차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차 자 아 이제 핸들을 요리조리 돌려봐도 아이 각이 안 나오네 이거 결국 나와서 저 차를 밀죠 으쌰 차가 어 어 어 아 쿵쿵 아 애구머니나 하면서 뒤쪽을 저렇게 잡아보지만 이미 부딪혔어 아이고 이제 와서 밀면 뭐해 아이고 참 자 어 아 가지마 어딜가 어딜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나와서 빨리 연락처라도 두고 가셔야지 다시 밀었어 자 잠깐만 차를 어 제자리에다 놓고 설마 연락처 없이 지금 지금 그냥 갑니다 그냥 갔어요 자 부딪힌 걸 본인도 봤어 그런데 그냥 갔어 이거 딱 봐도 뺑소니 아닙니까 네 제보자는 정상 주차를 했는데 일을 끝나고 나오니까 이 차 앞부분이 여기저기 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범인은 이중 주차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던 SUV 운전자였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제보자의 차와 부딪혔던 건데요 제보자의 차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는데 부딪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빼고 이중 주차된 차만 다시 제자리에 놓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보자는 곧바로 CCTV와 블랙박스를 들고 경찰서에 갔는데요 교통사고나 뺑소니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니까 민사소송을 해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지냈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박 변호사님 부딪히게 한 거야 고의는 아니었을지언정 도망간 거는 일부러 도망갔잖아요 일부러 간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법률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교통사고로 재물을 송기시킨 다음에 도망가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손으로 밀었어요 교통이 아니에요 그냥 민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이나 형사 입건이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험 처리도 좀 어렵습니다 왜요? 교통사고로 대물사고가 나야지만이 상대한테 보험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밀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 차량 손에 자차로 지금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수리비가 610만 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 부담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활증되겠죠 보험료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중주차한 것도 본인도 과실이 조금 있다고 봐야 돼요 저게 놔둠으로써 저런 사고에 어떤 어느 정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기가 되면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갈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앞서가는 저거 설마 자전거? 비가 세차게 내리든 말든 아랑곳 않고 열심히 자전거 배달을 꾹꾹 눌러 밟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자전거 멈췄어 내려왔어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셔야지 이거 아니라 이번에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앉았어 그랬더니 또 하더니 또 타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다시 왜 자전거를 고속도로에 타고 제발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들지 말아주세요 지난 29일 오후인데요 제보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IC입니다 코너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 타고 간 노인을 목격했다고 해요 또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산이나 우비 같은 거 없이 자전거를 비 맞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제보자 비상 깜빡등 넣으면서 서행에서 따라가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따라가다가 제지를 하고 멈췄었다 하는데 문제는 꽤나 고령이고요 묻는 말에 답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니까 답을 잘 못하고 가장 문제점은 여기가 고속도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저기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결국 경찰한테 이 노인을 인계한 다음에 제보자는 현장을 떠났다고 하고요 다행히 이제 사실 이 제보자 때문에 서행하면서 막아줬잖아요 막아주셨어 큰 사고가 안 난 겁니다 깜빡이 켜면서 매우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시간을 많이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를 막은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빛이 깜빡깜빡이잖아요 네 저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갈게요 무개념 무화과 설입니다 제목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네요 만나보시죠 차 앞에서 곱게 자란 무화과 나무를 구경하던 중년의 두 여성 그런데 다가가서는 다가가서는 무화과를 하나 뚝 따고 또 뚝 뚝 따고 그 와중에 어떤 게 잘 익었나 고르면서 따고 있어 그리고는요 후다닥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상희야 가자 빨리 튀어 자리를 휙 저렇게 떠나버립니다 박상희 교수님 내가 키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거라면 도망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설의를 하신 건데 요즘은 옛날에 뭐 그냥 재미로 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남해지 거 훔치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바로 앞에서 지금 찍고 있는 블랙박스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보하신 분인데요 이제 이 제보하신 분 대문에서 일어난 일이고 바로 앞에는 차가 있었고 블랙박스가 찍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망가다가 이 제보하신 분한테 걸렸습니다 이게 낮이었어요 왜 남의 무화과를 가져가냐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우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화과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하신 분이 아니 나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무화과 좀 달라 그러면 내가 그래라 따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준다 그런데 남의 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따가는 거 이거는 진짜 괘씸하다라면서 제보하셨습니다 자 왕년에 수시적에 어렸을 때 딸기 서리를 하셨던 우리 김은배 팀장님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저분들에게 한 말씀 딱 부러지게 해주시죠 저는 딸기를 서리한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화과를 따가는 거는 안 돼요 절대로 따가시면 안 되고 주인한테 물어봐서 허가를 막고 한두 개 가져가는 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허락해 주면 공야에 나가면 용서해 주자 그 말이죠 그거를 왜 팀장님이 결정하시죠 제가 딸기를 서리한 적이 있어서 아무튼 정리 안 돼요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헷갈렸어? 자 소음 유발자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하루 종일 부산스러운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옆 팁 차장 때문에 정말 사무실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키보드를 탁탁 이렇게 세게 누르는 건 기본이고 거하게 트림도 하고 걷는 소리도 정말 크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아이스커피를 먹는데 얼음을 크게 오도독 오도독 이렇게 씹어서 먹는데요 게다가 혼잣말도 많아서 얼음을 먹으면서 아 이 아프다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하고 일하면서도 쯧쯧 허허 이렇게 추임새들을 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괴로워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여전하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너무 시끄럽고 신경이 쓰여서 재택근무도 해봤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옮기고 싶을 지경인데 본인이 예민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옆 팁 차장님입니다 나 원참 이봐요 백다혜씨 직장생활 20년 차에 얼음 깨먹는 소리 때문에 항이 바뀌는데 또 처음이네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언제 녹여먹고 앉았어 그리고 그 소리가 커봤자 또 얼마나 크다고 또 뭐 발망치? 이거 세상에 사무실 화설까지 내가 층간소음을 걱정을 해야 되냐? 요즘 MG들 왜 이래 진짜 이거 봐요 다혜씨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어머나 어머나 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좋습니다 저 2구도 좋아요 이거 방송사고 아닙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은베 차장님 제가 뭘 업무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얼음 깨먹는 소리 발망치 마우스 깔딱땅 소리 100번 양보해서 그거 견딜 수 있어 그런데 트림 소리 절대 못 참아 진짜 쓸데없이 소화력만 좋아 드러워 틀리면 차장님이 집에 가서 사모님 앞에서 나하세요 너무 싫어 X 은비 팀장님도 다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음 깨먹는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지만 발망치 거기다 추임새 게다가 틀림까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대리급이니까 차장한테 항의를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문자로 쓰세요 저기다 크게 써서 차장한테 주면서 말할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주면 읽어보면 느끼겠죠 만약에 끝에 써야 돼 만약에 이걸 안 고치면 공보에 붙이겠음 이렇게 해박아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직장에도 그래도 이 위계라는 게 있는데 위계라도 할 말을 해야 되지 할 말을 안 하면 안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저도 약간 제가 후각에는 두뇌서 냄새 이런 거에는 예민하지 않은데 저 약간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근데 누가 계속해서 제가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소리로 자극을 하면 마치 옆에서 드르르륵 냄비 긁는 것처럼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얘기도 없이 끝도 없이 얼음만 깨먹는 게 아니고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끄끗거리고 계속 걷는 것도 이상하고 트름도 하고 날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분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직원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얼마가 심각한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 명하고 같이 같이 얘기를 죄송한데 저희가 운부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욕먹는 게 n분의 1이 되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얘기해서 어쨌든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는 게 우리 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혼자 총대를 맺다가는 직장 생활에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박 변호사님 이 여럿이 같이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게 팀장입니다 환영합니다 트림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대학실 때 고시반에 공부를 할 때 아 지금 장문의 메모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게 이렇게 그 데스노트처럼 네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아침에 뭘 하고 뭘 하고 별의별 걸까지 다 기억해주는 웃기지 마라 네 뭐 하지 마 다 나옵니다 선배 왜 그래서 하십니까 다 나오는데 그 이후 고쳤습니다 정 변호사요 정 변호사 됐어요 그 친구도 아 그 지적했던 분 정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 보면 알 거예요 정 변호사 누군지 나 알 거예요 아 정 모 변호사 정 모 변호사입니다 아 최근에도 한번 볼까 했는데 그 후배 변호사가 그때는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서운하죠 근데 하나하나 보니까 빼먹을 게 없어요 다 했던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다 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깨알같이 적어서 그 중에서도 유독 비수를 꽂은 거 제가 항상 주역 지우기로 계속 지웠거든요 연필로 쓰고 지우고 그거가 되게 거슬렸나 봐요 아마 이 사람으로 따지면 어른 깨먹는 소리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조용한 고시원 안에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니까 그 후로는 볼펜을 쓰고요 두 개 연필 쓰질 않았어요 안 지웁니다 그냥 쓰면 끝입니다 그때부터 공부 습관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에 고맙다 정 변호사요 덕분에 변호사가 되셨군요 합격도 당신도 합격했죠 좀 늦었지만 저도 합격했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별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차장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연자가 예민한 것도 아닌데 회사를 그만놓지 말라는 뜻에서 동그라미를 들었고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이어폰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 만약에 안 바뀐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가족들, 가족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방근님, 다른 건 몰라도 쯔쯔 소리는 정말 괴롭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바른 사람님, 저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모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키뱅뱅님은 도서관에서 책 남기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반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수진님, 보고 계시죠? 오늘 오후에 차로 인천 계양대교 쪽을 지나시다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셨답니다. 보시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교 위를 전동 킥본드를 타고 가는 것부터 뭔가 좀 쎄하죠? 그런데 뭔 배낭을 메고 있네. 가까이 봤더니,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아기, 아기, 베이비, 아기를 업은 채로 전동 킥본드를, 그것도 대교 위를 달려요? 아,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물론 최대한 조심하셨겠지만, 아기를 업은 채로 꼭 그렇게 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바지에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1학년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던 사건 전해드렸죠. 당시 많은 분들이 정말 공분하셨는데, 오늘 제보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한테, 이번에는 접촉까지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따르게 되면 7월 30일 날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아동센터에 데려다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동센터 수업은 평소와 달랐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재단으로 수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 영월내 4개 아동센터가 한 곳에 모여서 이틀 동안 합동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총 50명의 학생이 받았는데 대부분이 초등학생인데 그중에는 중학교 남학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있던 날은 합동수업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센터장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센터장이 뭐라고 했냐면 오후에 있던 미술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있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을 했다. 이를 목격한 선생님한테 발각이 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8살짜리 딸아이가 그것도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앞서 사진 보셨죠? 저렇게 많은 수업 시간에 성추행을 당했다. 어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당시 범행을 직접 목격했던 선생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아이들 조가 왼쪽 줄에서 제일 앞에 조였어요. 저도 위치상으로는 대각선으로 보이는 위치였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눈여겨보다가 뭔가 자세가 좀 달라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아이 손은 테이블에 두 손이 다 올라와 있었는데 남자아이는 한 손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 손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외로운 손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계속 지켜보는데 여자아이의 바지 이렇게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바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이렇게 손 넣어서 긁을 때 이렇게 하는 걸 넣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생각 그 심한 게 맞겠다 싶어서 바로 손을 잡았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어요? 네, 심각한 일인데요. 당시 아이들은 조로 나뉘어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 남학생과 피해 여학생이 같은 조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해 남학생의 손이 피해 여학생 쪽으로 내려가 있었고 이 여학생의 바지가 들썩들썩거리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바로 다가가서 남학생의 손을 붙잡았고 이 두 사람을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더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남자의 손을 탁 낚아채면서 제지하고 있는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는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지시로 남학생인 여학생에게 미안해라고 이렇게 형식적인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두 학생을 분리 조치를 했고 선생님은 여학생에게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오빠가 무조건 잘못한 거라서 혼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담당 선생님과 피해 아동 어머님이 중학교 1학년째를 남자아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피해 아동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그 전날부터 같은 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얘기하기를 엄마 하나 어떤 오빠랑 친해졌는데 그 오빠가 전화번호 따기 게임하자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빠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친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빠랑 나 문자도 하고 영상통화도 했어? 라고 얘기해서 엄마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담당 선생님도 이제 둘이서 앉아도 별로 안 됐는데 계속 같이 붙어 다니길래 눈여겨서 보면서 또 결정적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동할 때 이 남학생이 여자아이의 팔을 계속 만지길래 그러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주었대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가 바로 이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 피해 아동 어머님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 남자아이가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번 따끔하게 혼내시고 그냥 덮을까도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고 그런데 직접 이 남자아이와 대면하고 나서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뼛속 깊이 반성입니다.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도착했을 때 할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알리셨냐 하니까 통화가 잘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빠서 자기 연락 안 했다. 자기도 본인 딸을 키우고 있어서 그만 안다. 하지만 얘를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달라. 그런데 그 아이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너 이거 범죄인 거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저희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장난을 치면서 손을 이렇게 밀고 밀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는 소리. 정말 고개를 숙인 다음에 어깨를 질서기면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어깨를 질서기면서 저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범죄인 거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범죄인 줄 알면서도 이 짓을 했어요? 그렇죠. 범죄인 거 알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알고 있다. 그런데 처벌받는 것도 알고 있냐?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서 바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깨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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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끗끗거리긴 한데 눈물이나 이런 게 눈의 모습, 얼굴의 모습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그냥 어깨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할머니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맞벌이라서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상황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 말만 저런 것 같다라고 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박상희 교수님, 어떻게 손이 실수로 바지로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실수로 바지로 들어간 것도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손이 실수로 바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바지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8살 아이가 진술을 하면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너무나 심각한데 맨 처음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점심시간에도 이 아기 같은 아이죠, 8살이니까 이 아이한테 쎄쎄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쎄쎄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조금 있다가는 손을 내려서 바지 위에서 몸을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자리도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그때의 무섬이라든가 이 선생님이나 경찰관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고 또 실제로 촉감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촉감의 기억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좀 오래 가겠죠, 교수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성적인 첫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거나 아니면 무서웠거나 기분이 나빴거나 대부분은 이제 뇌리에 각인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성적인 경험을 굉장히 행복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지만 이렇게 일종의 추악을 받아서 추행을 당했을 때는 이게 정말 깊이 무의식 속에 뇌리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공포심이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이 겪은 성추행 사실을 이렇게나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당연히 이 가해의 남자의 부모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겠죠? 네, 가해의 남학생 부모는 처음 통화했을 때 정말 죄송하다, 교육을 잘못시켰다면서 사과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직접 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요. 이때는 남학생의 엄마와 고모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갑자기 고모가 나서서 선생님이 분리 조치를 해서 조금밖에 안 만졌다. 어려서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화를 돋궜다고 하고요. 사춘기 호기심!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부모님은 용서할 수 없다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이후로는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사춘기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도 계속 트라우마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당일 날은 밤에 안 나지 못하고요. 계속 한 주도로 울었어요. 머리 깨질 것처럼 아프다. 소변도 안 나온다. 불편한 손 많이 울고 너가 교도소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감옹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신적인 게 신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계속 배 아프다고 하고 털을 것 같고 그리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하면서 학교도 지금 못 나간 나이 많았고요. 자, 보세요. 저희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그 오빠 감옥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이 아이 지금 정서적으로 큰 생체기가 난 겁니까? 박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저희가 며칠 전에 전화해드렸던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 저는 그 녀석을 보면서도 정말 기겁했지만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것도 얘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도대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랑 왜 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얘는 진짜 작정한 거예요. 저 그냥 솔직히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촉법소년인 거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소년부 송치된 상황이에요. 본인이 다 인정을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진행자 얘기 좀 첨언을 하면 이게 발현된 게 나중에 큰 범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연하죠. 아주 어린아이한테 접근하는 그런 범죄라고 보이죠. 그리고 지금 피해 아동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항상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 그리고 잠 못 자고 계속. 그리고 소변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박 변호사님. 지금 피해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죠. 어머니가 누구야, 이게 어떤 뜻으로 그린 거야라고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리 다리나 이런 게 조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아이가 일단 표정도 되게 경직되어 있고 딱 몸이 굳어 있잖아요. 지금 다리가 없네요. 다리가 없는 거죠. 책상 다리만 4개 있고. 숨기고 싶은 거죠. 본인의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억압하고 숨기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에 상반신만 있는데 그게 다 경직되어 있어요.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래에서 하위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고통은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박 변호사님, 마저 말씀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아이가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이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14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아주 약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특수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세입자였는데요. 서울에 있는 동안 잠시 친구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집이 엉망이 됐다며 청소를 의뢰한 겁니다. 대표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원룸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입구부터 악취가 진동을 하고 쓰레기 더미가 방 안 곳곳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집으로 변해버린 원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비위가 상하실 그런 부분은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특수 청소업체를 3년째 운영 중인 대표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저 원룸 7평이랍니다. 그런데 저 집에서 나온 쓰레기 무려 6톤. 교수님. 어마어마한 쓰레기 집에서 살았던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6월 중순견에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문자가 왔어요. 집을 좀 청소 우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여주에 제가 원룸에 있는데 거기 친구한테 4달 동안 원룸을 좀 빌려줬더니 너무나 집을 지저분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청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7월 5일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지를 못할 것 같고 또 집주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청소한다 그러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집주인은 좀 안 마주치게 청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생각하고 대소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지금 보낼 수는 없어서 제가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날 7월 8일날 입금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소 예약이 된 날이 돼서 대표님 직원들 데리고 서울에서 경기도 여주까지 갔대요. 그런데 의뢰인의 원룸 건물에 도착한 순간 특히 문을 확 연 순간 직접 들어보시죠. 건물 내에서 악취가 처음에 났고요. 역포실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더라고요. 집주인한테 눈에 보이는 냄새가 아니라 문이 잡혀있으니까 집주인분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생각하니까 집주인분은 직원도 처음 왔고 저희가 청소하면서 문을 열다 보니까 냄새가 더 심해지잖아요. 몇 건물에서도 와서 사람 죽었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건물 입구부터 악취가 났는데 청소하려고 문을 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악취가 더 심하게 나고 퍼진 겁니다. 이웃들도 놀랐고요. 역건물 사람까지 와서 사람 죽은 거냐 이렇게 물을 만큼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도 집 상태를 보고서는요. 노발대발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나섰고요. 대표는 인원도 10명 넘게 왔으니까 신고는 하되 청소는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진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집안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입구부터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도 발 디딜 틈이 없었고요. 냉장고부터 집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가 쓴 바닥과 천장에는 쥐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 말라 죽은 도마뱀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도 아이씨 뭐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좀 웃어... 죄송합니다. 자, 은배 팀장님 유일하게 깨끗한 곳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수청소업체 대표에 따르게 되면 자기가 수많은 쓰레기집을 청소를 했는데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더러운 게 아니랍니다. 그중에 깨끗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어디? 잠자는 곳 그리고 몸을 씻는 것만큼은 깨끗한 부분이나 공간이 있다고 해요. 모두 더러워도 두 곳만큼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번 해당식 같은 경우에는 베렌다 쪽에 있는 빨랫질 있지 않습니까? 빨랫질에 걸린 옷들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또 현장에 섬유 유연제 있죠? 섬유 유연제가 많이 있는 걸 봐서는 옷을 빨 때 섬유 유연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옷에서 냄새가 안 나게 왜냐하면 쓰레기 덤이니까 냄새가 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유 유연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옷만 깨끗하게 있고 저기서 쓰레기에서 자고 나갈 때는 섬유 유연제의 냄새가 나는 옷을 싹 입고 나갔기 때문에 그곳만 깨끗했던 것이죠.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저 좀 잡아주세요. 박 변호사님이 아까 그 영상이 나갈 때 아이씨 들어봐라. 그 정도는 아니고 도마뱀이 있는 거는 참 납득하기가 참 어렵네요. 도마뱀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기가 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쥐도 그렇고요. 벌레, 도마뱀. 도마뱀이 그걸 도마뱀이 거기에 올 일도 없고요. 도마뱀이 또 말라 죽어 있다는 이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옷을 깨끗하게 하고 섬유 유연제 뿌리고 자기가 자는 곳이 깨끗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청소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계를 넘어가면 게으름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를 매일 하든 이틀에 한 번씩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서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거 초과되니까 그 외에는 버려둔 것 같거든요. 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무려 9시간 청소를 해서 겨우 치웠는데 이 청소를 의뢰한 의뢰인 저희 친구한테 넉 달 빌려줬다가 이 모양이 됐어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집안 곳곳을 청소하면 할수록 이 대표님은 고개가 갸우뚱해졌다는 거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99.99%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표도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99.99% 이 고객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작년 4월, 7월 이렇게 찍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객님은 저한테 신고 집을 빌려줬는데, 4월 동안 빌려줬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갖다 이 집을 얘기를 해놓으셔서 신고 빌려줬다, 세를 납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99.95% 이것도 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4개월 갖고 이 정도로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집에 대한 오염도로 봤을 때는 한 1년, 6개월 이상은 돼 보입니다. 자, 교수님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요. 보통 그건 본인 얘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쨌든 여기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창피하니까 본인인 걸 숨긴 거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은 이 영수증을 봐서 그리고 집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4개월이 아니라 본인이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상 저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20, 30대들이 이런 식으로 집을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살다가 나와서 낮에는 또 멀쩡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약간 노년층에서 저장 강박증이라고 해서 뭐든지 없어질까 봐 갖다가 집에서 쌓아두는 그런 어떤 일종의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조명을 받았는데 요즘 20, 30대들이 우울하다거나 무리력하다거나 번아웃이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집이 이 모양이 되는 지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얼마나 민망하면 친구 핑계를 댈까 이렇게 대표님은 좋게 좋게 생각해서 뭐가 됐든 청소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의뢰인이 청소비용을 주기로 했던 월급날이 딱 됐습니다. 입금해 주시죠 문자를 보냈대요. 이런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예약금 요청을 드렸는데 상황이 안 된다고 하셔서 입금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이 집에서 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인데 돈 안 받는다고 청소를 미루고 이룰 수는 없더라고요. 13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장례 치료해야 된다고 끝나고 나서 사실 이때까지는 좀 믿었습니다. 왠지 느낌의 돈을 계속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초 견적은 150만 원이었는데요. 폐기물량, 또 투입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를 했고 의뢰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폐기물이 6톤이 나왔잖아요. 폐기물 처리 비용 250만 원, 대표 포함해서 13명이 투입돼서 인건비가 1인당 25만 원 등으로 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고 월급날에 입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월급날인 7월 8일에 대표가 입금 부탁한다고 했더니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입금해달라고 여러 날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지만요. 사장이 돈 나갈 때가 많아서 3일 뒤인 금요일에 입금해 준다고 했다. 엄마에게 부탁을 하겠다. 사기 아니고 엄마가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 끝나고 처리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다시 알려준 적도 있었는데 하루만 더 봐주세요, 부탁해요라는 문자가 왔고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이제 그 그림은 그만 보여주시고요. 팀장님,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수상한 구석이 많더라. 수상한 구석이 뭐냐 하면 처음에 청소 문의라든지 청소 진행하고 끝날 때에 통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만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문자 소통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수상한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원룸에 도착을 해서 청소할 때 집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보증금이 300만 원짜리 집인데 관리비를 지금까지 미납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소 비용을 차일 비를 미루는 거 보니까 그때 집주인이 말하는 게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때 주인이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했지 하니까 아마 이가 뭐가 잘못됐구나 애초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청소 대상임 정말로 많이 소원하시겠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일단 민영사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달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번호라든지 인적 사항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변호사님 저 지금 청소 애프터 사진 좀 보세요. 영상 좀 보세요. 저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죠. 정말 기술자세요. 네. 그래서 천만 원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편안하게. 편안하나요? 더럽게. 하여튼 살았기 때문에 저 금액은 배상을 해야 되고요. 지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했고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사건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집에서 혼자 잠이 든 남편. 그런데 문득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눈앞에 복면을 쓴 괴한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강도라고 하기에는 어수룩해 보이는 이 침입자. 결국 두 사람은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였는데요. 과연 이 침입자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실제 사례를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 저는 오늘 이걸 딱 보고 진짜 막장 드라마 그 자체다. 네. 그런데 뭐 사실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그 40대 남성은 10년 전에 5살 연상의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은 상당히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의 처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직원들한테만 맡겨놓고 취미생활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취미활동을 하다가 크로스핏을 하면서 만난 20대 휴반의 여성이랑 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너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아내보다 무려 21살이나 어린 여성이었어요. 안 그래도 5살 연아인 남성 남편이 바람피울까 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이걸 알게 되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의붙지 취급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한 게 7080 돌싱 댄스 동어리에 들어가서 마치 싱글인 척하면서 맞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데릴 사위로운 주제에 네가 감히 바람을 펴? 널 부숴버릴 거야. 그렇죠. 맞바람은 피긴 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5살 연아인 남편을 그래도 사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가 나서 맞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런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탁 바뀌거든요. 빨래를 하려고 남편 주머리를 뒤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웬 여자하고 20대 내연녀입니다. 남편하고 웨딩 컨셉의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웨딩 드레스 입고 웃는. 이거 보면 열 받거든요. 이야 이러면서 머릿속에 툭 끊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대요. 50대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안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나 돌싱 아니고 유분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날 바람 피우고 나 때린다. 때리진 않았는데? 안 때리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거짓말을 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50대 남자가 내연남이죠. 자기야 그동안 진짜 소관이 망했네. 그 나쁜 놈. 이 오빠야가. 꼭 내 복수해줄게.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차도살인. 남의 칼로 이렇게 딱 치려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남편을 혼내줄지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연남이 제안한 아이디어가요. 강도인 척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때리겠다 이거였습니다. 아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현관문을 열고 당당하게 침입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전만 성공하면 바로 이혼을 하고 당신과 재혼하겠다고 감언 이설까지 속삭였고요. 내연남은 이 얘기를 듣고는 다리 몽둥이를 꼭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앞에 욕도 있었는데 그건 안 읽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내는 친정에서 자고 온다면서 집을 비웠습니다. 자 작전 개시. 그렇습니다. 작전 D-Day 날인데요. 그날 새벽에 50대 남성이 복면을 쓴 채 또 소녀는 골프채를 듣고 아파트로 간 다음에 당당하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늘고 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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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한 데다가 처음 와보는 집이니까 장소를 몰라. 몰라.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맥주캔을 밟은 거예요. 누가 그걸 거기다 버렸어. 이 40대 남성이 먹고 온 거죠. 아 진짜. 빠지직 소리가 나니까는 잠자던 40대 남편이 갑자기 눈을 딱 보니까. 어 앞에 왠 골피아니 서 있는데 골프채를 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소리 쳤더니. 본인이 이 50대 내안님이 당당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 말 들어서 어로부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심야의 격토가 벌어졌습니다. 격토가 벌어졌는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거는 40대 젊기도 하지만 이 남성이 크리스피시라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남성이었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남성을 주거실입 등 여러 가지 범죄를 해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연남 싸움 실력은 정말 꽝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속 순정 하나만큼은 진짜 뜨거웠습니다.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요. 이 내연남은 모든 죄를 독박으로 쓰겠다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정말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내를 강하게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에게는 내연남에 대한 순정이 없었나 봐요. 나 좋다고 따라다녀서 몇 번 만나줬지만 분류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내연남의 딸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빠가 여자친구라면서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또 아내를 가리키면서 저 아줌마랑 우리 아빠랑 사귀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내연남도 결국 딸의 오랜 설득 끝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가 왜 그걸 다 뒤집어쓰라 그래. 저 아줌마 사귄 거 맞잖아 이렇게 막 하니까 그제서야 이 내연남이 다 털어놓은 겁니다. 결국 내연남의 입을 통해서 남편까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는데요. 1차전은 맞바람이었죠. 2차전 강도 폭행. 과연 3차전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별별 극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야 야 동네 사람들 좀 나쁘소. 세상에 불륜남한테 남편을 때리라고 시킨 천하의 천하의 악처가 여기 있습니다. 다들 이 얼굴 좀 마 바라보러 오이소 구경 좀 하세요. 야 내가 천하의 악처면 너는 천하의 바람둥이겠지. 어떻게 나보다 21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니. 야 박지은 너 딸벌이야 딸벌. 됐고 됐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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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혼소장 잘 받았제? 당신이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다잉? 구딱 짐 싸서 내 집에서 빨리 나가라! 나가라! 내가 왜? 나 못 나가. 먼저 바람 비운 당신이 유책 배우자지. 당신이랑 내 연이어 내가 짓밟아 버릴 거야. 나 절대로 못 나가 알았어? 아우 진짜 너무 얄밉습니다 남편. 제가 잘못했죠. 아니 근데 솔직히 독인, 객인입니다. 똑같죠? 사실 똑같죠. 편을 들 수가 없어. 저도 하면서 만나기 쉽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둘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아내도 적반하장이기도 하고요. 남편 혼내고 주고 싶다 하소연을 했을 뿐이지 교사 한 적은 없다. 폭행 교사 한 적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다고 하긴 합니다. 이혼 요구하니까 누구 좋다고 이혼하냐 또 당신이 바람 폈으니까 유책 배우자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 중이고 현재 지금 이혼 소송이 제기 중 상태고요. 아내는 집에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바람 피운 남편에게 내연남을 이용해서 복수한 아내 저대로 유책 배우자라는데 누구 잘못이 더 크냐 자, 은배 팀장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이건 쌍방의 유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말한 독인, 객인이라고 부르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람 폈다 하더라도 내남한테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폭행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여성이 좀 더 유책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은요? 네, 저도 독인, 객인,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기는 한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법적인 처벌은 여성이 더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여성은 약간 이성을 잃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 남성과 21살 어린 여자의 웨딩 사진을 보면서 머릿속에 뭐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었던 상처라 너무 상처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도 너무너무 잘못했죠. 어쩌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는데 사실 심적으로 조금 여성이 더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불륜까지만 해도 그냥 참고 가려고 그랬는데 웨딩 사진 보고 거기서 팍 터진 거야. 저도 여성 편을 좀 들을자면요. 여성은 알 거예요. 자신의 내연남과 자신의 남편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느냐. 너무 알아요. 내연남 보내면서 아이고, 제가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생각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 웃으면 안 되지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연남이네? 너무 불쌍하다. 내연남은 사실은 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시켰을 때는. 은배 팀장님 같은 사람이 있어. 너 이거 보면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시켰겠지. 갔는데 김은배 팀장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캔을 밟아서 걸린 게 아니고요. 어차피 못 이겨요. 날 사지로 몰다니. 네, 죽을 뻔했어요, 잘못하면.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설명하자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없어요, 백다이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양환 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부정정 님은 남편이 먼저 바람을 안 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혜호 님, 아내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갓 만든 신선한 얼음을 바로바로. 신선한 얼음을 하루 600개, 50잔까지. 100도씨 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아니, 여긴 가치가 보존된다고 소문났길래. 알았다, 알았어. 평생 바꿔준다는 소린 내 가지고. 손발이 아니야. 부담웃이 몰라. 언제든 바꿔줄 테니까. 이번 모험은... 이미지 2M 신서버에 된 그랜드 오픈. 인생이란 내 안의 놀라움을 발견해가는 여정이란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